지금 뭐, 뭐 하는 거야? 어? 들어와! 어? 회장님 회장님 빨리 와! 어? 어?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사람 화끈하게 빨리 보내주면 좋잖아. 이러지 마! 그런다고 아이들이 사나 돌아와! 당연히 안 돌아오지. 근데 그 곁으로 보낼 수는 있잖아. 어? 어? 제발! 이러지 마! 이러지 마! 제발! 어? 제발! 제발! 아! 아이, 회장한테 다 뿌렸네. 나눠서 뿌릴걸. 응? 그렇다면? 하... 뭐, 뭐 하려는 거야? 너에게 더할 나위 없이 딱 맞는 처벌? 오늘에서 우리 회장님 요단강 건네보내네. 가서 애들한테 무릎 꿇고 빌어. 아니면 내가 다시 쫓아갈 테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